제 전화번호요? 저 부산에서 왔어요 안녕 좀 올려서 제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1시부터에요? 지금 돼요? 네 영화 좋아해서 촬영지라고 왔어요 한치 있어요? 귀여워 한치 먹고 싶네요 전복이네 뿔소라인가요? 제주 뿔소라 아 진짜요? 자리 많다 우와 야 밖에 자리 좁다 산치는 이렇게 회로 따로 팔아요? 할 때는 3만원 하는데 오늘 워낙까지 해산물 3종 하면 지금 뭐 들어가요? 해산물? 네 해산물은 또 자기가 먹고싶어 먹을 수 있는데 아 그래 우선 이종으로 해서 낙지랑 뭐지? 소라 라면 나중에 먹을게 냉장고에 가져가면 돼요? 탁스 맥주랑 한라산 21도 가져갈게요 한라산 21도 가져갈게요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서 잠시만요 뭐지? 아 이렇다 그냥 아 오 오 아 네 오 오 아 아, 형 울었어. 아, 형 울었어. 음 음 음 음 음 아주 맛있다 하 음 아 음 아 에 쫄깃쫄깃 맛있어요 제주 한치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제주도 한치 맛있어서 아 제주도 밖에 안나오는 어 저 주기가 이미 이미 튀어나온 애들 어머니 그 선거 분이에요 나는 된다 저 부산에서 왔어요 어 진주 어머니 반갑습니다 하하 모임 하구 선거 분들께 와인 양 사천 거차 우리 한 거 찍힐 아 그 식구 식이 언니 한 잔 좀 드릴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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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번호 갈 때 전화번호 안될게요 어머니 너무 반갑습니다 나 전화번호 줄까 네 어머니 전화번호 와주세요 예 전화번호 와줘 어머니 전화번호 따시는거지 전화번호 따였다 공구 숲과 빡빡하고 아 술 먹는거 좋아하는데 1년에 받을께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아 아 더워 너무 귀엽다 구름 할아버지 산할아버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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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— — — — — 어머니! 저 끝띠가 무슨 말이에요? —뭔띠— —뭔띠— 옆에! 옆에! — 아! 몰랐어요? 맛있겠네 — 아, 이거 제주술이네 이거 — 한라산 탈방 안녕 안녕 와 한라산 너무 멋있다 한라산 와 좋다 아구 진짜 이쁘다 우와 야 물 맛나 너 맥도고 12도 에라이 왜 했나 뭐야 뭐야 없죠 닫았어 혼란할 수가 없어 잘 먹었습니다 영수님 괜찮습니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죠 어머니 열어주세요 이거 명함이 수채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저거 한병값 저 줘야지 저 한병 더 먹으셨어요? 어머니 죄송합니다 5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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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수고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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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